네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홍시옥! 홍급현! 네, 쇼우스 김혜연입니다. 아 일단은 아까 전에 제 방송했을 때 잠깐 깜짝 출연해주셨는데 네. 와성을 먹으니까 어땠던가? 아 와성이요? 와성 참 맛이 아리까리 하더라고요. 아리까리 하죠. 오늘 이 제품도 처음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을 딱 만나보시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거 조금씩 들어보시다 보면은 오 이 제품이 좀 생각보다 매력있는 제품을 느끼실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금표씨 이거 보시면은 여기 뭐 그려져 있어요? 혜원씨. 아 저요? 아 저 맞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정정할게요. 여기 지금 백설공주가 그려져 있어요. 저희 이 제품들 자체 처음 만들 때 백설공주랑 일곱랑제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일곱 가지 좋은 성분들을 여기다 다 넣었대요. 천연 식물성 성분을 여기 다 넣고 그러면 그 천연 식물성을 넣었는데 이름 왜 스노우 화이트 마스크 팩이라고? 그 스노우 마스크가 백설공주를 영어로 바꾸면 스노우 마스크 스노우 이게 된데요? 아 이 분도 참 유치하신 분이네. 이게 그러면 서울대 분들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세요? 아 근데 이 분이 서울대에서 지금 서울대 여러 의사들이 만나서 만든 제품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제 납품을 하는 제품이니까 동원중심이라는 이 피부과에서 저희가 납품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마스크팩 지금 보시면은 노화방지라인 그리고 보습라인 진정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.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재생크림 수분크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혹시 금표씨 혹시 피부과 가서 시술 받아본 적 있으세요? 뭐 레이저 아니면은 아 저는 그 뉴스땡에서 가서 시술 받아본 적 있어요. 아 새로운 스킨 아 그쵸. 그 스킨은 딱 받는 순간 피부가 깨끗하고 맑아진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비싸기도 했죠.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근깨가 좀 있었어요. 그런데 주근깨를 있었어요? 그럼요 그럼요. 주근깨가 있어가지고 주근깨를 빼러 왔는데 재생크림을 거기서 구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재생크림 하나가 왜 그렇게 비쌌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수분크림이랑 가격이 다르더라고요. 사보셨어요 혹시? 재생크림은요?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저는 안 삽니다. 왜냐하면 나는 이 쇼호스트가 되기 전까지는 저한테 재생크림을 사라는 건 그냥 스킨, 로션 말고는 없어요. 사치. 일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킨, 로션 말고는 좀 구매하기가 왜 구매해야 될까요? 이유가 좀 불분명할 거예요. 그런데 오늘은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정아 씨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마스크팩 100장에 한 2만 얼마, 3만 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은 좀 비싸요. 그런데 그만큼 피부과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인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 10장에 지금 33,000원. 그러니까 한 장에 거의 3,300원 꼴인데 일단 세 가지 팩이 있습니다. 이게 보습팩이고요. 하늘 색깔 지금 보면 딱 봐도 진짜 얼굴 촉촉해질 것 같은 그런 거. 그런데 여기 보면 방법이 저 같은 초보자분들도 정말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. 세안 후에 거즈나 화장솜을 이용해서 피부를 정돈을 하면 된대요. 그리고 나서 마스크팩을 눈 부위부터 그냥 밀착을 하면 된다. 세 번째, 마스크팩을 얼굴에 맞추신 다음에 개인마다 좀 사양이 다르고 저희는 조명이 뜨겁잖아요. 15분에서 30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20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스크팩을 떼어낸 후에 가볍게 이렇게 툭툭툭 두드려주시면 에센스를 피부가 스며들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. 일반 팩이랑 똑같네요. 그런데 진짜 팩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노우 화이트 백설 자, 그러면 노화방지 노화방지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디 보자, 노화방지 노화방지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. 노화방지가 마음에 드네. 자, 그럼 노화방지 노화방지를 붙이는 동안에 쿠쿠 씨가 질문을 하셨는데 혜원 씨 피부과의 재생크림 샀었어요? 네, 처음에는 샀어요. 그런데 처음에 샀는데 가격이 거의 뭐 한 2만한 크림인데 3, 4만원 하더라고요. 2만한 크림인데 그것도 무슨 어디 대학병원에서 만든 크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아, 이 정도 가격 주고 살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올리브 땡 가서 아벤 땡 그 되게 유명한 재생크림이 있어요. 그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크기예요. 이 정도. 100g짜리 이 100g짜리 용량인데 한 4만원대 주고를 제가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막 피부가 재생되고 이런